미분양 주택이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2500호 그리고 지역별로 쏠림도 좀 보입니다. 이 주택들이 대부분 좀 분양가가 높은 고급 주택들인 거죠.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제주도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서 혈세를 들여서 사들인다. 그런데 역시나 형평성 문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미분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집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요. 제주지역 주택 보급률이 2022년 기준으로 104%였습니다. 집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 보유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제주지역 자가주택 비율을 보니까 2021년 기준 57%였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건설업에 편중된 그런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일례로 제주지역의 건설업체 수 정말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 대비 1위입니다. 그래요? 네. 남아도는 집입니다. 있으면 좀 주십시오. 집이 남아돕니까? 네. 제주지역 미분양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갖고 왔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2050호 가량 된다고 하고요. 2500코. 2500코. 2500코 가량 된다고 하고. 그런데 지역별로 쏠림도 좀 보입니다. 미분양 주택 중 한 70% 가까이가 애월읍과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그리고 안덕면 이렇게 다섯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읍면 지역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을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내 지역이 아니라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주택들이 대부분 분양가가 높은 고급 주택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단지별로 형성이 주로 되어 있는데 미분양된 주택 단지가 한 28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28곳. 참 경기 좋았을 때는 고급스럽게 잘 재워놓고 그러면 금방금방 또 나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고. 지금 주택 단지가 28곳에 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택 단지가 비워버리면 분양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단지 자체가 뭐랄까요. 유령 단지 같달까? 다들 을씨년스럽겠죠. 그렇죠.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거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보자면 건설업 편중, 건설업에 편중된 그런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일례로 제주 지역의 건설업체 수 정말 많습니다. 제주도에 등록된 건설업체 수가 전국적으로 보면요. 인구 대비 1위입니다. 그래요? 네. 그보다 더 근제적으로 보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매번 지역경제, 나라경제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니까. 네. 빚 내서 집 짓다가 경기 나빠지면 대책 없는 이 건설업의 체질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자가 올랐을 때 감당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한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또 물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에 제주 지역 건설업체들의 위기가 심각할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제 체질 개선이 확실히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제주 도지사들 제주 지역이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 그런 말 얘기들을 한 지 오래입니다. 과거부터? 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모습이고요. 제주도 입장에서도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떤 땜질식 처방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조치들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제주도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아 공공에 사들인다? 네. 제주도에서 혈세를 들여서 사들인다. 그런데 역시나 형평성 문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다른 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주택은 사들이고 또 어떤 주택은 사들이지 않고 이런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지적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건설사들이 힘들다고 하면 지금 미분양된 주택들을 분양가를 많이 내려서 팔면 되지 않겠느냐. 분양가가 아직 너무 높은데 이것을 지금 제주도에 책임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분양가 논란도 나오고 있고요. 건설업계가 자구적인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 그런 지적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미분양 사태에 대비해서 사업 승인 취소 그리고 공공 매입 등 주택 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신규 주택 승인 제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사 신규에 대해서 좀 제한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제주도는 주택 건설 실적 그리고 미분양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 제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미분양 관리 대상 주택이 1700호가량에 이르는데 단지로 보면 21개 단지가 미분양 관리 대상 주택들입니다. 제주도는 일단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넘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고 또 미착공된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시작을 밀어달라 그렇게 권장하면서 이렇게 미분양 주택들이 쌓여나가는 그런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미분양 주택 중에 고급 주택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는 게 지금 도민들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역도 그렇고 주택 형태도 그렇고. 주로 아까 읍면 지역으로 그쪽에서 미분양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실거주 수요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투자형 주택들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돈 빌려서 집을 사들이는 그 투자가 꺼졌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주택들이 잘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외지인들의 주택 제주도 토지 그리고 건물에 대한 주택 거래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 고급 주택들의 미분양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참 경기 좋았을 때는 이런 거 좀 많이 팔렸었죠. 그런데 저희는 미분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집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요. 제주에 집이 없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또 따지고 보면 그런데. 제주 지역 주택 보급률이 2022년 기준으로 104%였습니다. 지금 한 가구당 1주택을 넘어서거든요. 주택 수로 보자면. 집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전국 평균보다도 이 수치가 높은데. 그런데 이렇게 집이 많은 상황인데 집이 없는 분들이 더 많게 느껴지는 거는 임대주택에 사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집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 보유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제주 지역 자가주택 비율을 보니까 2021년 기준 57%였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자가주택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두 명 중에 한 명은 빌려서 살고 있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분양 주택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또 공급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특히 지금 중부공원 도시특례사업 분양 관련해서도 뉴스가 몇 번 나왔는데. 네. 광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비싸던데. 네.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이들 관심 갖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규모도 크고. 네.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좀 고급 아파트처럼 만든 부분이 있죠. 중부공원의 728세대예요. 규모가. 그런 사업 728세대의 규모를 조성한 사업인데 15층짜리 아파트 단지죠. 제주 중부공원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 그런데 1순위 청약 마감에는 실패했습니다. 이거 뭐 형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실패의 사례인데요. 15호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거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리고 계약을 또 지금 청약을 한 사람들 중에서 계약을 안 할 사람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청약 미달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오는 5월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아파트 분양도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또 지금 중부공원 도시특례아파트에 관해서는 조금 관심을 밀어놨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앞으로 화북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추진할 거고. 참 이 중부공원 오등봉공원에 지어질 아파트들 이게 한 원희룡 도정대죠. 이게 결정된 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특례사업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처음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공원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사들이지 않은 부지는 공원용 부지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만들어낸 정책이었죠.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쉽게 말하면 민간건설사가 도시공원 부지에 그 땅을 넘기고 도시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면 아파트 건설을 허용해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 두 곳에 원희룡 지사가 아파트를 허용을 하면서 지금 한번 그 같은 결정이 옳았던 것일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사들일 능력은 안 되고.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했죠. 그런데 또 오랫동안 방치는 되어왔었고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민간특례사업을 한 건데 그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느냐 지금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그때 강력히 반발을 해왔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된다. 공원으로 둬야 된다. 그런 입장도 있었으니까 한번 또 검토를 한번 해보면서 나중에 이 같은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반영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양은에 지금 바쁘셔가지고 이거 물어보기도 힘든데.